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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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기도하라는 이 하나의 내용을 세 개의 다른 표현들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명령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이 명령형과 함께 각각 이 세 구절 뒤에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법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이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8절에는 세 개와 똑같이 대칭이 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변화를 맞이하죠 명령문이 아니에요 평서문입니다 그리고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길이도 간결해졌어요 리듬으로 말하자면 7절은 강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것보다는 약이에요 그러면 9절 10절 11절에는 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삼박자 세 번째로 반복이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형식도 달라지고 그거에 사용되는 여러 소재들도 달라졌어요 그리고서 이 세 번째 사막장이 반복될 때 그 시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었던 너희 중에 누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그냥 들은 거예요 강으로 두 번째는 그것보다 약한 것으로 세 번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섯 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 들은 다음에 세 번째가 딱 시작할 때는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이전에는 그냥 들은 거예요 편안하게 일반적인 관계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의 관계로 명확하게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 세 번째 반복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딸과 아들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예요 일상에서 소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관계성을 가지고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을 끄집어 내고 계신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딱 끄집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7절 8절에는 이런 형식이 이런 방식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입니다 떡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이전에는 달라고 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었지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특수의 관계성으로 반복을 세 번째로 끄집어내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떡 생선 이것과 대조되는 돌 그리고 생선과 뱀 그런데 여기에는 경험적인 표현이 들어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경험하라고 일반적인 걸로 예수님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계신데 세 번째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라고 하는데 달라라고 하는데 이걸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달라는데 경험을 해서 공감할 수 있는 이것들을 건드리면서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가 다른 소재를 가지고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이게 9절이고 1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질문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명령형이었어요 그리고 조건법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평서문에 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러한 대조와 반복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관계성으로 완벽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 사람이 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반문한 거잖아요 첫 번째 7절의 명령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박자가 이 세 번째 시작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 자신에게로 확 달려가는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질문형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악이나 예술, 건축은 사람 속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상하고서 계획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질문으로 강하게 던지시고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아니, 그럴 사람 없어 아닙니다, 그럴 사람 없어요 너! 이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게 땅 하고 때렸는데도 이 강이 첫 번째 7조라고 틀린데도 굉장히 강하게 땅 때렸는데도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이게 어거지나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부조화로 자기의 대답으로 끄집어내는 부자유가 아니라 자유와 자연과 참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니지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리듬이 거기서 딱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러면 그 뒷부분은 뭐냐 여기서 11절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절에 전반부에 이 두 번이 이런 형식으로 강하게 반복이 되었는데 질문형으로 하나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반복되는 첫 번째가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부분 그 뒷부분에는 마지막에 굉장히 강한 게 딱 치면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더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9절하고 10절 그렇게 반복해서 길게 질문형으로 말했던 것을 대조법으로 말했던 것을 마지막 클라이막스 올라가기 전에 다시 여기서 템포와 강약을 살짝 늦추고 약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 표현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한마디는 여러분들 9절하고 10절을 굉장히 간단하게 다시 유학해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유학해낸 말인데도 여기에 한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한 번 푹 떨어지는 이 낙하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악한 자라도 해요 9절하고 10절은 좋은 것을 구하는데 이렇게 나쁜 거 너희한테 주겠냐라고 두 번 반복했는데요 근데 11절의 시작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해요 악한 것을 먼저 집어넣고 너희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서 악한 거 좋은 거 이 대비를 그 이전에 있었던 두 개의 반복을 교차 대칭으로 사용한 거예요 대칭도 아니고 엮여진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를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리고 이후 마지막에 어떻게 맺어지고 있느냐 여기는 비교법도 나오고요 비유도 나와요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손가락에 머무르지 않고 이 손가락이 넘어서 있는 저 너머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7절, 8절 그리고 경험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아버지, 아들, 생선, 떡 일상의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비교뿐만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어떻게 떠요 이 땅에서 달리다가 그냥 이 땅을 버리고 그 위로 날라가잖아요 즉 이 세상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신비의 저 세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얘기로 땅 띄어서 날라서 비약으로 비유로 넘어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 말씀 하시려고 7절에 3번 8절에 3번 그리고 9절 10절 그렇게 반복하고 그리고 11절 초반에 한 번 또 약하게 살짝 내린 다음에 짧게 딱 내린 다음에 템포를 한 번 딱 죽이고 힘을 딱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물며 그래서 여기서 하물며 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있는 모든 느낄 수 있는 리듬 박자 모든 경험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줄줄이 줄줄이 다 끌고 와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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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실로 맞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전할 말씀 전할 말씀 내용만 던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 다 하나하나 끄집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느껴서 박자 리듬 다 과정 받쳐서 거기까지 딱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성경 말씀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다 생각하면서 완벽하게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비발디가 위대하잖아요 단태가 위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기기울여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술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셔야 그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섬세하고 리듬이 있고 우리의 무감각을 다 이해하고 우리에게 감각이 있다가는 거 오감이 있다가는 거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냥 말씀하지 않고 듣는 우리가 깊게 느끼도록 하신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움직이게 생기있게 리듬있게 하시는 역사심이에요 성령님 감화감동 우리의 마음 무딘 것을 흔들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리듬 박자 모든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법 음악적인 음률 다 표현해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요 몸동작도 있을 수 있어요 찾으라 발과 손이 움직여요 그리고 눈으로 먼저 봅니다 두드리라 묵직한 촉각이 느껴지고 손과 소리가 느껴져요 떡과 생선 맛과 냄새가 납니다 이 짧은 글 하나를 읽으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감각들을 다 건드려 보시는 겁니다 그림과 조각 건축 예술 시와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사는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둔하고 완고한 사람들 만나는데 왜 필요하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읽으시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이태리에서 이 로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일상에서 또 학교에서 또 미래의 계획 속에서 잘 소중하게 구별하여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반복이 그냥 반복되면 짜증나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면 그게 더 효과가 있고 좋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어요 왜 아니 반복되면 그게 잔소리로 느껴지고 리듬도 없고 생기도 없으면 짜증나지 시간만 아깝지 아니 성경 말씀 기도하라 이거 하나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하셨을 때 짜증나신 분 없잖아요 반복이 이렇게 창조적으로 리듬 있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이 일상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로마와 이태리 그리고 이곳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우 내가 또 오늘 이 노래를 불러야 돼 아 내가 오늘도 또 저 장면을 보내 아 내가 오늘 또 이 사람을 만나네 아 내가 또 밥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반복 속에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리듬이 있고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어요 먹어도 먹어도 꿀맛 같이 또 먹고 싶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반복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할 때마다 리듬이 강이든 약이든 아니면 길든 짧든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변하시는 것은 살아있다라 성령님 이것을 가지고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하나님을 은혜 받은 것이라면 눈 떠서 그날 하루 행하고 만나고 대해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감사하고 생기가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영광 그런 축복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이 땅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들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생선 얘기하고 돌 얘기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기로 모든 리듬 박자 힘 모아서 올라갔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대하는 커피 카푸치노 또 모든 자잘한 이야기들 일들 그런 것들 속에 참 놀랍다 오늘 햇빛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오늘 이 골목빛에 비치는 이 명암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속 어둠 속에 다가오는 은혜의 빛처럼 달콤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놀랍고 신비롭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먹을 것들 그리고 사랑의 관계들 만나는 사람들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비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보물처럼 담겨져 있는 이 축복 이 영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창조적인 반복이라든지 생기라든지 늘 새롭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지금 제 상황이 그럴 마음과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내 마음과 영혼과 무기력과 모든 절망 속에 죽어 있는데 생기라니요 리듬이라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약한 것 나의 약할 때 말로 표현해낼 수 없을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깊은 배려가 있다가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 7절만 있고 만약에 8절이 없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이 이어진 다음에 11절에서 앞부분 그 요약해내는 그 한마디 표현 평소문 대조 없이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7절 가지고요 9절 10절 가지고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리듬 박자 생기 마음의 움직임 감동 어디서 찾을 거예요 깊은 어두움과 고뇌와 눈물과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박자가 없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순간 그 나의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 되는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바보 같은 세상 눈에 이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박자 리듬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이에요 11장 초발절의 말씀이에요 가장 약한 이것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끄집어내는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를 전하온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오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그 삶 속 안에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어떠한 빛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지륵같은 어둠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의 창조적인 리듬 박자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 이해와 공감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아버지 아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뜻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이분이 누구예요 그분에게 아들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아들이 이렇게 달라가는데 이렇게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달라가는데 이렇게 줄 수 있겠냐 하물며 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라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나같이 이렇게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양심 없고 이렇게 못난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자를 내 소리도 들으실까? 어떻게 나같은 자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죄인들로 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까지 담아서 말씀해 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지 않으면 여쭤보세요 진짜입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듣고 느끼고 그리고 기다리고 반드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거룩한 주님의 몸에 불러주셨사오니 죽으심과 다시 살리신 놀라운 생기가 우리의 일상과 아름다움과 감각 속에서 이 로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기와 리듬과 살아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창조적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반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루하루의 삶이 이 능력이요 이 기쁨이요 이 영광이요 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로마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이 땅에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모든 음악과 시와 예술과 감각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지혜와 돕는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